경기 광주시와 용인시가 추진 중인 경강선 연장 철도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한 걸로 나왔습니다. 경강선 연장 철도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 0.9 위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이 0.7 이상일 경우 적격성을 갖춘 걸로 평가합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 광주역에서 용인 이동, 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있는 사업입니다. 경강선 연장 철도 마치 한 번에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